히힛 이딴 스타네 히힛 유단시타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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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힣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갱플 상대로 리볼버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. 보이셨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깝이 됐어. 점멸을 어떻게 저렇게 밀어넣지 쓸 수가 있지? 아야. 아 쓰레기 같은 놈이라니 많이 심하시네. 안 맞아줄까? 싫어. 아우 이 녀석이. 아 2파겠습니다. 아 2파겠습니다. 아 2파가. 아 2파겠습니다. 나 너 부르잖아 갱을 부르는 것도 실력입니다 좀 역겹게 가볼까 선신발 가야돼 응? 뭔가 이상한데 전멸 써서 박스 빟는 기분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이 잘 맞춰 아따 갱플 저거 상영 먹었지 아니 아니 딜이 왜이래 배우는 거야 야 뭐하세요? 하하 하하 어디가세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킥 하하 갱플 오열 욱 놀려라 하하 짐승새끼 한 마리 같다 오케이 데퍼 먹었다 CS 상태가 별로 안전해요 CS를 왜 이렇게 못 먹는 걸까 아니 이렇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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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렛탈이야 과니 아예 도망가네? 낫질 않아. 집 갔다 옵시다. 벨트 넣어. 상대가 견태가 좀 빡세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습해주면 좋아요. 계속 계속 킬각을 만들어주는. 집 갔네. 트랙박스 하나 더 깔고. 도망갈수록. 흠. 갱플은 원래 라인전이 빡세서. 원래 리벌버까지 사려죽는 게 많았는데 갱이 잘 풀어졌네요 다른 라인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 됐네? 안 났어 안 났어 암살을 해도 되고 운영을 해도 되는 그런 판이라서 이번 판에는 운영 쪽으로 갈게요 우리 집에 운영 쪽으로 잘 컸고 우리 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 싸워보실 이 녀석 싸워보실 싸워보실 도대체 뭐야 갱프루에 죽어있어 이제 죽은 거 오더 걸렸어. 뭐냐 저거. 아 어디 갔네. 아 어디 갔네. 아니 뭐 진하게 간다. 안 되지롱. 2단 시탄에 개빡치겠다 진짜. 불안하게 존 야러 가야겠다. 불안하게 존 야러 가야겠다. 곧. 미안한데 갈 데가 없어요. 미안. 난 전멸 예상이고. 디쉽으로 썼는데. 힐 쓰고 그냥 뚜벅도 가져가네. 불안하게 존 야러 가야겠다. 서렌저스. 아 목 상태 진짜 안 좋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br registered. 뒤집어야겠다. Kuom operating system,